자 장난자를 좀 키웠어요 그래서 성유물을 좀 올렸고 성유물을 올렸고 아직 다는 못 올렸는데 없어가지고 웬만큼 다 올려놨습니다 무기도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걸로 일단은 마무리를 지었고 도망가 친구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나도 에에 설탕 네 그래요? 설탕이 낀거 이거? 강화도 되나? 안되잖아 칼바람 울프의 입 을빨 합성하러 가자 합성은 역시 몬테 성인사는게 편하지 음악이 낫죠 네! 성유물 합성 비경? 비경으로 가자고? 왜왜왜왜 비경도 돼요 아 그래요? 비경 어디로 돌아야 돼요? 같이 돌아주면 안될까? 검색을 못하니까 음로의 바람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무기 들어가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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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확인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가자 랑자 랑자 맘인데요 누가 맘이에요 랑자 엄마는 태어나게 해준 거를 저기 그 라이덴이고 주워온 엄마는 라이다잖아요 아 나 각청 뽑을게 있어 나 지금 각청 뽑을게 있어 보면은 나 모았거든 16개 나 지금 한 명 뽑을게 있다 뽑을까? 흐흐흐흐흐 나 이거 지금 천정이에요 천정 천정이에요 천정 아 야란 아 야란이구나 아아아아 헷갈렸어요 제가 헷갈렸어 예 각청이 아니고 야란 음 야란도 좋잖아 그래서 뽑을 수 있긴 있어 옥성형 등장 뽑을까? 야란 뽑고 야란 뽑고 야란 뽑고 어차피 좀 시간 걸릴테니까 그때동안 열심히 모을까? 몇번이지? 보자 5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아 하나만 한번만 하면 되네 기원을 한번만 돌리면 되네 여러 10회를 할 필요가 없네 10회를 이제 천장이니까 네 천장이니까 네 천장이니까 10회 그냥 한번만 딱 한번만 돌리면 되겠네 자 기원 한번 돌리겠습니다 야란 얻죠 뭐 야란 나와라 이거 아직 안나온다고? 좀 더해야됐나? 내가 잡을게 했나? 잠깐만 잠깐만 맞나? 나와라 진짜 아닌데? 왜 안나오지? 어? 이상하다 어라? 어 그쵸 그치 나와줘야지 아주 안나왔는데? 10회를 돌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왜요? 계속해요 계속한게 왔겠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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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경이 왜 아니 아니 색깔이 안바뀌어 너무하잖아 아니 이제 뜰 때 됐잖아 진짜 왜 안뜨는거야? 진짜 채팅을 늦게 봤죠 아 이왕 이렇게 된거 아 비경 아니라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너무하잖아 누구십니까 응 안가 누구예요 응 안가 누구예요 응 안가 누구예요 응 안가 누구예요 또 응 안가 누구냐구요? 응 안 나와 어 안 되겠네 나옵니다 나옵니다 내가 오기로라도 뽑는다 안 나오는데? 그냥 시변할 거 그랬나? 됐다 됐다 나왔다 끝 야란 나왔습니다 드디어 확천으로 나왔어요 됐어 야란 나왔지롱 야란 나왔지롱 야란 나왔지롱 야란 나왔지롱 야란 나왔지롱 까비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국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누구는 뽑지 말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일단은 나왔으니까 하아 육성을 좀 해 줍시다 육성을 좀 해 줍시다 맞아요 아 진짜 맥 뽑았어요 천장 천장으로 돌파가 더 이상 안되죠 일단 먹고 먹고 아 이거 또 키워야되겠구만 일단 야라는 성유물 이거 내가 알아보고 다시 할게요 이거 뭐 하는거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됐어 일단은 따라와요 나도 빠르다고 아 저거 마음에 들어 왜왜왜왜 떨어지는거야 왜 말을 못하잖아 같이 있니깐 음 얘한테 응 이봐 친구 그래서 살거야 말거야 별표라인지 뭔지 저런애같이 아 저런애같이 오케이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긴 모양이야 아 그렇구나 자 나가봐요 나가야 살지 어 미안한데 치치랑 원충이 없어요 치치 대신 저기 신호부를 키우면 되고 다섯개 살 수 있냐 열개가 아니고 다섯개인데 거짓말해요 별조랄은 왜 사 일단은 내가 지금 임무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 이거 하다가 여기 그 어떤거냐 이거에 막힌거같아 조각난 증원인가 어 이거에 막혀가지고 지금 이걸 못하고 있어 아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해볼까 글쎄요 몰라요 저도 이게 그 내가 그 나이다랑 나이다 열때 바로 옆에 저 알하이탐 열었거든요 이 알하이탐 알탐 열어가지고 뜬거에요 좀비고 얘기하지마요 지금 머리아파 죽겠어 물론 유특강 뽑았어요 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지 않을까 공감으로 왜앞이탐 왜앞에 아탐을 열릴 수 있는게 알탐 밖에 없었거든 너희들 왠지 나디근데 혹시 사이노님의 친구니 사이노님은 밖에서 임무수행중이셔 무시일이 있어야 나한테 얘기해 아 맞아 메인마저 사이노님에게 전달해줄테니까 그러면 메인도 이루어야되네 어차피 내일 방송을 못하거든요 난리를 피우더라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 괜찮다면 나랑 먼저 얘기할까? 시라즈 시라즈? 틀어본 이름인데 그 인론파 학자 시라즈를 말하는거 맞지? 인론파 학자? 음 인론파에서 한창 잘나가는 학자로 과감한 천재라고 만들었어 그러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인론파 대표로 다음 현자가 된다는 말도 있지 아무튼 계속 말해봐 시라즈가 뭘 했는데 시라즈는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어 나는 그를 고발하러 온거야 그는 날 산굴로 납치했고 그곳은 무서운 실험동으로 가득했지 난 죽도록 도망쳤어 자칫했으면 그한테 잡혔을거야 긴장 풀고 천천히 말해봐 시라즈가 무슨 실험을 했지? 그 산굴은 또 어디있고 기억이 안나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을 잊었다고? 시라즈가 다가오자 내 머리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마치 악몽을 꾼 것처럼 많은 걸 잊어버렸지 하지만 거기는 위험하니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건 기억나 맞다 녀석들이 술집에서 거래할 거라고 들었어 서둘러야 해 니 주장만으로는 알았어 동료에게 시라즈를 조사하라고 할게 하지만 그 전에 풍기관의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아줬으면 해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절차일 뿐이니까 오해하지마 너희는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우리 금방 돌아올.. 석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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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두는 안 나온다 석두 알겠어요 어? 아라이탐 니가 여긴 어쩐 일이야? 우리 영국님 혹시 유튜브 구독 누르셨나요? 방금 윌리아스가 거짓말 탐지를 탐지했어 내가 마신 임무 5장을 즉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는 뜻이니 녹화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가 제공한 단서에 따라 조사하기로 했지 그래서 절차대로 아라이탐님께 보고 드렸는데 아라이탐님은 사이노님께 편지를 남기고 함께 조사하자고 하셨어 전 심심하기 때문에 이런 아라이탐이 풍기관이랑 같이 움직이다니 이상하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단순한 호기심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래? 너한테도 그런 여유가 있구나 우리도 같이 가볼까? 아라이탐님이 조사에 참여하신 것만으로도 규정 위반인데 그렇겠죠 뭐 알았어 일리아스는 너희가 데리고 온 거니까 동행을 허락할게 대신 모든 계획을 비밀로 해야해 걱정봐 우린 입이 무겁다구 그럼 먼저 지금까지 얻은 단서를 말해줄게 시라즈는 한 묘론파학자와 술집에서 거래할거래 이건 일리아스가 도망칠 때 우연히 들은 얼마 없는 뚜렷한 기억이야 그니까 먹을 것만 들어가면은 분명 기속만 했는데 다 들리게끔 얘기해 참고로 시라즈는 현재 아카데미아에 없어 한 달 전에 장기 출장 연구를 신청했지 일리아스가 말한 거래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는 즉시 술집으로 가서 수상한 사람을 수색하기로 했어 그렇게 된 거야 우리는 출발할 거니까 너희는 알아서 해 으헤 우리도 같이 마시는 분은 내일 미뤄하제 메시지 강조 고급스럽게 하기 전혀 메시지는 고급스럽지 않은데 아라이탑님 넌 최근에 공문서를 하나도 안 본 모양이군 입안된 풍기관의 조사에는 현자조차도 관여할 수 없다고 새로운 교칙이 명확하게 적혀있을 텐데 너희 상사가 여기 있었다면 나에게 묻기는 커녕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거야 어 얘네 그건데 뭐 훔치다가 훔쳤나 뭐 의뢰받고 왔다가 안되가지고 기대네 맞아요 도급여다 맞아맞아맞아 여전하구나 아루마을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사람 수준 떨어지는 질문에 대답해봤자 질문자의 버릇만 나빠져 그리고 난 내 태도를 확인시켜줘야 했어 그리고 난 내 태도를 확인시켜줘야 했어 아라부도 왜 내가 따라왔는지 궁금해할 거야 하지만 아라부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 예를 들면 현자 대행이 풍기관 권력에 손을 뻗치려 한다라든가 아라부의 질문은 날 떠본 거야 풍기관은 쭉 현자의 영향을 받아왔으니 윗사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 그래서 난 풍기관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어 복잡해 맞아 실례지만 아라이탑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 난 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 그렇겠죠 아라이탑님이 저 같은 사람과 접점이 있을 리가 없죠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인가? 아 죄송합니다 네 착각인가? 아니면 아라이탑님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실하지 말인가? 아니요 그와 거래한 나란 드라라고 하는 묘론파 학자입니다 아 아 알하이탑님? 잠깐만요 누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실험식 기계 부품을 빼돌려서 판매한 건 맞지만 이게 현자 대행님께서 직접 관여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야 박진희는 저런데 왜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 저는 모라에 혹했을 뿐이에요 제발 좀 봐주세요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얼마든지 하십시오 시라즈를 알고 있어? 들어봤어요 구매자의 이름이거든요 술집에서 거래하자고 약속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않았죠 거래 내용은? 시라즈의 실험에는 많은 에너지와 회로 부품이 필요한 것 같던데 그게 마침 우리 프로젝터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멀쩡한 부품을 폐기하는 척 하면서 빼돌리면 고가에 사드리겠다고 했어요 오늘 술집에서 거래하기로 했는데 그가 아니라 당신들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진짜 억울하게 시라즈는 일리아스가 정보를 흘린 걸 눈치채고 오지 않은 게 아닐까요? 어쨌든 단서는 여기서 끊긴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라즈가 뭘 꾸미고 있든지 이 에너지와 회로 부품이 없으면 계획이 늦춰질 겁니다 조사에 여유가 생긴 것 같네요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십니까? 이거 나라 안드라는 너희에게 맡기지 그리고 일리아스를 일리아스를 한동안 빌리고 싶어 아, 얼마든지 데리고 가십시오 철저한 거짓말 탐지 결과 일리아스는 확실히 많은 기억을 잃어버렸죠 저희는 그를 통해 추가 단서를 얻을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가시려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는지요? 전에 기억상실 관련 논문을 봐서 기억을 회복시켜보려고 기억상실? 나도 기억상실 많이 됐는데 그럼 저희는 먼저 아카데미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리아스를 부탁드립니다 자, 날 따라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걸 그런 걸 굳이 결국 시라즈는 오지 않았고 나란드라에게도 단서는 없었네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졌어 그런데 아라이탐 정말 끝까지 관여할 생각이야?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거야? 넌 그 이유를 눈치챈 줄 알았는데 어? 모르겠는데 그래, 동기생이었지 아하! 그래서 아라부가 보고할 때 따라가겠다고 한 거였구나! 페이먼은 근데 목소리가 귀엽고 관심을 가진 건? 뭔가 괜찮은 것 같애 사건이 아니라 지인인 용의자였어! 맞지? 네가 정답을 맞추리라 기대도 안했지만 그 말은 사실과 거리가 멀군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야 나랑 시라즈는 동기고 난 서기관이 되었지만 그는 계속 학술에 매진했지 시라즈는 1년 전에 한 프로젝트를 신청했어 당시에 대연자가 내 의견을 물어봤었고 난 부정했지 결과적으로 6대 원죄 중 하나인 인류의 진화에 관여하는 것을 다음받습니다 인류의 진화에 관여하는 것부터 신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것에 집착하는 것까지 6대 원죄는 이 세상 모든 죄의 시작이야 현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교칙을 제정하지 시라즈의 연구는 너무 순진했고 원죄도 저촉했으니 대연자는 각종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그의 신청을 기각했어 그럼 시라즈가 에너지랑 회로 부품을 구매한군 허가받지 않은 실험을 멋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겠지 듣기만 해도 수상해 역시 막는 게 좋겠어 역시 막는 게 좋겠어 길리아스, 좀 더 생각해봐 뭔가 떠오를지도 모르잖아 미안,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 사람은 강렬한 자극을 받으면 자기 방어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일부 기억을 삭제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봉인된 것뿐이니까 적당한 자극을 주면 회복될 수도 있지 신경 쓰이는 일을 떠올려봐 굳이 사건이랑 연관이 있을 필요는 없어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잡혀서 실험체가 된 것은 물론이고 제가 어떤 사람이고 뭘 했는지조차 드문드문 기억나서 전혀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말해봐 첫 번째는 아카데미아에서 자세히는 기억이 그럼 모르겠어 예상대로군 지금까지 실화죠 기억상시 고마워요 너무 많은 기억 매스꺼운 느낌 속에서도 어쩐지 해방된 기분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정신이 조금 말 전 아카데미아의 연구 알겠어 아 아직 임무를 못하나보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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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해결 끝내놔야 돼 거의 다 됐거든 이거 이왕이면 빨리 끝내야지 라이더 안녕 아다이탄만 넘어왔어 정말 대단해 난 베논이를 설득 못할 줄 알았거든 베논이가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식이 교묘하긴 했어 아니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을지도 그 꿈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매력이 있어 달콤해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깨어날 수만 있다면 그게 언제든 늦지 않아 너도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맞아 인간의 감정을 잘 모른다고 했지만 네가 망설이는 게 우리에게는 다 보였거든 오 신라게 보였다는 건 신보다 신보다 신을 초호했던 존재 아니야? 정말 훌륭했어 고마워 그동안 수많은 슬픈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속으로 엄청난 감명을 받았거든 피해자들의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건 대단한 것도 아니었지 그래서 그들이 저항하고 꿈을 지키려 할 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됐어 하지만 내 이해와 공명은 실제로 그들의 겪은 고통의 백분의 일조차 되지 않겠지 그래서 난 그 백분의 일을 공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잖아 알겠어 역시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해봐야 성장할 수 있는 것 같네 네가 엄청난 연상만 아니었으면 내가 생각을 해봤을 수 있겠다 아쉽게도 너는 너무나 연상이야 베논님 또는 모세이스가 남생의 별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흐릿하지만 경험을 해본 것 같아 흐흐흐흐흐흐흐 그니까 홈에 막 들어갔을 때 엄청 따뜻한 기류가 날 감쌌거든 그 느낌은 마치 태초의 상태로 돌아간 것만 같았고 다시 깨어나기 싫을 정도였어 하지만 눈을 뜨고 나니 그 느낌은 한적도 없이 사라졌지 예를 들자면 흰 종이에 있는 글씨를 지운듯한 느낌이야 글씨는 보이지 않지만 옅은 흔적이 보이지 하지만 이번 꿈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 그 따뜻한 기류가 무엇을 의미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이야 확신할 수 있는 건 그 따뜻한 힘이 한때는 나를 지탱해졌고 그 힘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야 그 따뜻함이 어디서 왔는지 과도하게 집착했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거야 방금 백성들에게 늘어놓은 이상적인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건 그렇지 왜 그래? 왜 갑자기 그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는 거야? 뭘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할 말이 남은 거 아니야? 까문가 보니 그리 증오하지 않은가 봐 그럼 잠에서 깨워놨음 새로우나? 끝! 끝! 이것만 딱 했으면 끝났거든 이게 아라이탑 미션 땜에 막혔어가지고 막혔어가지고 그면은... 그래... 어쨌든 이것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왜 고박씨보해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고박씨보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것도 거의 끝나가거든... 할 일 절대 안 하고... 미루니의 고박씨보라 하지 않을까요?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예요? 미션 계속 하고 있는데 뭔 소리예요? 지금 밀어... 밀고... 그 다음에 또 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짜인 거예요 그런 거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직접 우편함을 뒤진다면 모를까? 그리고 폰타인 거 웬만한 거 다 했어요 지금... 아무튼 그 애면? 음... 말할 줄 아는 작은 흰머리 요정 옆이라고 적혀 있었죠 뭐? 나 말하는 거야? 너야 너 아 맞아요 게다가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하죠 그분한테 아주 단단히 봉잡혔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행이네요 네네 어서 받으세요 나도 볼래 대체 누가 보낸 거야? 누가 보낸 거야? 헤어진 지 꽤 됐네 요즘은 잘 지내 너희가 스메르르 여의 중이라고 들었어요 나도 마침 오르모스의 항구로 출장 왔거든 요즘은 오후마다 디아파르 식당에 간단히 한 잔을 놓치는데 우리 좋다면 이 편지가 너에게도... 아... 케이어 케이어 케이어가 수메르 여 왔구나 음... 안그... 내용을 봐선 아아 내용을 곱씹어보니까 케이어 복장 받긴 받았지 네 이게 마지막이죠 3장 6막이 마지막이죠 아 3장 5막으로 해 제목을 수정해야겠구나 3장 5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3장 5장이라고 얘기해버렸으니 진짜요? 뻥치지마요 그럴리가 30초 미만이구나 진짜 케이어도 디아파르 식당이 있을거야 어서 가보자 공로의 바람! 와우 사장님 안 마셔본 걸로 한 잔 주세요 어... 손님 저희 가게에 있는 술은 다 마셔 보셨어요 와우 그런가요? 그럼 오늘은 됐어요 마침 이따가 할 일이 있으니 케이아 역시 여기 있었구나 장난 편지일까봐 걱정했는데 아아 잘게 없네 준비고는 지금 알게 없는 에러고 이렇게 다시 나타났지 이런 근데 야 후메르의 케이아가 좀 아로이긴 한다 6월까지는 어떻게든 괜찮은데 케이아가 수메르? 뭔가 어울리지납니다 결과는 오르모스 항구의 몇몇 향신료 상인들과 사업에 관해서 논의하는 중이야 음... 좋은 사업 기회인 것 같아 다운 와이너리랑 다이루쿠 어르신도 이 기회에 큰 돈을 벌 수 있겠지? 맞아요 딱 6월까지는 어울려 이 거래가 다운 와이너리의 몫이 될지는 커피 가져왔어요 저희 내 감소를 못해가지고 하하하하 야 엄마의 사적인 감정을 담으면 안되지 그만 더 하고 씻고 설거지하고 자야지 음? 갑자기 그건 왜? 예리하네 잘 아는 정도... 까지는 아니고 어렸을 때 몰래 온 적이 있어 흠... 음... 그래서? 어... 꼭 이 얘기를 해야 하나? 함께 추억을 나누자고는 했지만 이건 개인 추억이잖아 알았어 정 궁금하다면야 당시 난 어렸고 다운 와이너리에 입양된 지도 아 입양됐구나 한 번은 의부님의 사업회의에서 수메르로 캐러벤을 보낸다는 정보를 엿들었지 돌아가셨거나 그래야지 입양을 타는가 보다 사람은 자기 혈통과 고향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야 내 고향 켄리아는 수메르 근처에서 깊은 곳이 있어 제가 이겨요 눈요한님 흐흐흐흫 그래서 난 하지만 내가 실종됐다는 별로 짜릿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실망했겠네 흐흐흫 솔직히 잘 몰라 켄리아가 수메르랑 가깝다는 정보로 아뇨 못 이기죠 못 이겨요 이거는 캐릭터성은 어쩔 수 없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켄리아랑 접점이 없어지다 보니 켄리아에 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더라 과거에는 친아버지에게서 모종의 책임을 이어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날 몬드처럼 자유로운 도시에 두고 간 건 정말로 내가 잘 살기를 바란 것뿐일지도 몰라 특정 사물과 격리된 상태로 말이야 행복하게 살면 더 좋고 물론 내 추측일 뿐이야 아무튼 너한테 도움이 될 정보는 없네 지금의 나와 켄리아 사이의 연결고리는 주인장 오후에 죽음 한 잔만 뭐야 얘 누구야 얘 개 같은데? 우인당 같은데? 아닌가? 혹시 알베리이가 무슨 뜻인지 이거 누구에요? 대, 대인슬레이프? 드디어 엿듣는 걸 그만두고 같이 얘기할 생각인가? 뭔 소리에요? 일자리 자막에 나오네 대인슬레이프 스토리? 날 기억하니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겠군 케이아 알베리히 심연교단 장시자의 후손이여 오오오오 심연교단? 잘생겼다 얘도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나와요 하이쿠 이 성씨가 귀찮은 성씨라는 예상은 들어맞았네 그래서 아버지가 날 몬드에 남긴건가 몰루라고 하는거 보니까 안나오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줄이야 니 말이 기억 속에 의문을 해결해줬거든 그리고 난 니 눈을 알아봤어 어 형제인가? 당신은 가장 순수한 켄니아인 아니구나 똑똑하군 본론만 말하자면 난 니가 초심을 유지하면서 방금 여행자에게 한 말을 어기지 않길 바랄 뿐이야 케이아! 너 설마 심연교단 사람이랑 연관된건 아니지? 어이 화제가 너무 진지해졌는데 몬드 사람으로서 이런 분위기는 적응 안된다고 혈통의 유래를 알았다고 뭐가 바뀌는데? 내가 혈통에 얽매일 사람으로 보여? 걱정하지마 기회만 된다면 예전처럼 심연교단 자식들을 기꺼이 혼내줄테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네 난 향신료 상인이랑 사업회의가 있으니까 일단 너희끼리 얘기하고 있어 그렇구나 그럼 가봐 케이아 어 나중에 보자 그리고 데인 슬레이프씨 다음에 술집에 오면 내가 쏠테니까 옆에서 엿들을거 없어 야 야 아 그래요? 케이야를 못 믿는거야? 너희 둘 다 켄리아 사람인데 엄청 적대적이네 난 그를 잘 모르니까 함부로 단정할 순 없지 하지만 혈통이 정말로 아무런 영향도 없을까 아 오오 그게 의심스러울 뿐이야 심연교단은 네 가족을 공주라고 불렀어 일종의 계승관계라서 그랬겠지 아 창입자였다면 심연교단의 왕이라고 불렀겠구나 운명의 배틀을 추적하기 위해서야 뭔지 기억하지? 당연하지 그건 우리가 몬드에서 발견한 심연교단의 계획이잖아 새로운 단서는 아니야 기억이 마모되는 것에 줄고 속수무책이었는데 저번에 여행하다가 우연히 떠올린 일이 있어 네 가족은 나랑 여행하던 시절 운명의 배틀을 업무했지 어? 잠깐만 잠깐만 안돼 그러지마 스포는 안돼 다메 다메 아직 케이아가 불신 안했는데 그때 그 장소를 조사할 생각이구나 응 그래 그 개념인한테는 모종의 계기가 있겠지 다메 다메 내 기억이 맞는다면 수메르 아비디아 숲 어딘간데 아 저렴는 때야 깜짝이야 수렴는 동안 숨겨진 비밀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니 단지 주문한 술이 아직 안 남았을걸 으 tour 역시 판단을 아 아무튼 스톤은 아니네. 오케이. 확인. 그래도 요새는 스토리 찍고시 읽어가면서 하고 있어야죠. 예전에는 스토리 막 스킵했거든. 근데 초반에 몰라요. 초반은 잘 몰라 그래서. 얘는 몇 살이길래 몇백 년 전이야. 기본이 몇 년 전도 아니고 몇백 년 전이야. 이 스톤은 내가 기억하는 모습과 별 차이가 없어. 여긴 인간의 발길이 잘 안 닿는 곳이니까. 주변을 조사해보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여긴 갓인가? 저 집에 사는 사람이 이건 갓 같은데? 이 캐릭터는 채도 500살 이상을 갚나? 오래전에 버려진 것 같아. 농작물을 심은 적이 전혀 없어. 여기에 무얼 심기나 했을까? 꺼진 모닥불이 있어. 숲의 순찰자가 남긴 걸까? 흔적으로 봐선 아주 오래전에 피운 모닥불이야. 게다가 산불에 대비해서 불도 제대로 껐어. 주변에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어. 남은 건 저 집뿐이야. 음.. 아직.. 이 주변엔 사람 사는 흔적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조사해도 돼. 그.. 그래? 내려! 으앗! 우와! 역시 아무도 없네! 크흑, 크흑! 여기 상자가 있는데 열어볼까? 니가 열어봐! 나.. 나.. 난 안에 있는 게 손에 깨볼까 봐 무서워. 흐흐흐흐흐 페이 몬 져다가 진짜 한 대 맞지. 어? 이건.. 거울이네? 게다가 깨졌어! 설마 이건 화장품 상자인가? 약간 실망이네. 대인이 신비롭게 말해서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 알았는데 별거 없잖아? 밥그릇이네. 여기 살던 사람이 밥을 해먹은 걸까? 아니.. 약냄새가 아주 심한걸. 아, 약그릇이구나. 냄새가.. 으.. 진짜 나네. 대인은 코가 예민하구나. 대인이 코가 예민해졌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평범한 침대네. 침대 아래에 아무것도 없어. 여긴 어둡고 숲에서 살기 불편했겠지? 대체 누가 여기 살았던 걸까? 다 종합한 것 같은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네. 대인, 진짜 여기 맞아? 잘못 기억한 거 아니지?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무의식이랑 본능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헛소리라고 얘기하는데 목표 없이 조사해봤자 시간 낭비지. 마침 밖에서 인기척이 될리니 나가보자. 인기척? 별거 아니야. 뭐 얘네들이야? 진짜 마무리네. 대인은 귀랑 코가 예민하구나. 수백살 먹은 사람 같지 않아. 하긴! 대인은 상식을 초월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일단 마무리부터 처리하자. 검색이 tragically 사부의 장수를 감상하라고! 올림플고리! 전부 다 보인다고? 속수를 내려볼 주니.... 방금 마무리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닐 거야 이 주변에 치매 기상인가 그뿐만이 아닌 것 같은 이렇게 하자 난 좀 더 뭐 뭐? 혼자 간다고? 설마 우리한테 숨기려는 비밀이 있는 쓸데없는 의심이군 조사의 핵심은 이 집 주변이니까 남아서 관찰할 사람이 필요한 것뿐이야 게다가 숲에 순철자도 할 수 있는 짐핵 조사는 나 혼자로도 충분해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뭐지? 건방지지? 향릉이 피었는데 얻어먹겠다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말하네 요즘엔 현댁집이 왜 이렇게 미쳤어? 얻어먹겠다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말하네 그러고 보니 대인이 너무 늦는걸 날이 저물었는데도 안 돌아왔어 짐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얻어먹겠다는 건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해 아 요즘에 순댁집이 되게 보고 되게 웃긴다니까 지금은 우리 둘만 남았네 돌이켜보니 우리는 아주아주 긴 시간을 같이 보냈어 음... 별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나랑 함께해서 지루하지는 않았지? 행복했어 나쁘지 않은 없는 것보단 낫지라고 할까? 흥!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네 성격상 이 타이밍에 듣기 좋은 말을 할 리가 없지 그래서... 음... 이런 얘기해도 괜찮은... 별 하늘? 우와... 음... 니 막... 내가 가이드 역할을 열심히 할게 가이드 역할이라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응! 기다려라 천리! 기다려라 티바투! 흐흐흐 슬픈 얘기 꺼내서 미안해 즐거운 얘기하자 니가 슬쳐져 날도 늦었으니까 먼저 쉴래? 오늘밤은 내가 망볼테니까 마무리 널 잡아먹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 말 하지마 나도 가끔은 니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싶다고 굿나잇! 어서... 이제 아침에 되니까 이제 또 이제 페이문 사라졌겠지 납치당했겠지 이제 안 봐도 뻔하다 안 하... 안 하는 짓기를 할 경우에는 뭔가 있어 이봐 아침이야 그만 일어나 고니도 잠들었군 오늘도 할 일이 있는데 말이야 어? 눈가에 눈물 자국이 어젯밤에 가족 꿈을 꿨나? 그래 넌 일단 여기서 쉬고 있어 난 깊숙이 들어가볼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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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정말 못말리겠군 경고하겠지만 쓸데없는 일은 하지마라 약속한다면 니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래 그래 그럼 나 좀 들어가게 비켜라 정말 니 마.. 다만 들어와서 호들갑 떨지마라 알아들었나? 가자 이제 페이몬이 없으니까 이게 안되네 비경식으로 되어있네 특별 스토리보드 특별 스토리보드 그러네 오택쿤니 오택쿤니 안녕하세요 어? 켄니아를 알다니 넌 대체 누구냐 내가 켄니아 사람인건 또 어떻게 안거지? 여행자 넌 신을 믿느냐 너도 많은 일을 겪었나 보군 그래 난 아이들이라고 한다 보다시피 켄니아 사람이지 무례하게 대해선 무례하게 대해선 미안하다 난 일곱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종했다고 생각했거든 신의 신도는 다 적이니까 아무튼 켄니아 재앙 이후로 지금까지 너 같은 사람과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 다 망할 불사의 저주 때문이야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걸 불사의 저주는 망할 신들이 켄니아 사람에게 준 선물이야 우린 터전과 가족을 잃고 모든 걸 잃었어 재앙이 가져온 고통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불사의 저주가 모든 해방조차 아삭았지 그저 두 눈 뜨고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마모되는걸 지켜볼 수 밖에 없었어 불사를 저주라고 하는건가 최초 켄니아의 혈통을 가져야만 켄니아 사람인건 아니야 신을 버리고 켄니아로 온 사람도 켄니아 국민으로 받아들여지지 그래서 죄 많은 순수 켄니아 혈통을 타고난 사람만이 신이 내린 불사의 저주를 받고 다른 마신 혈통인 국민은 도망치다가 황해를 떠돌아다니는 저주를 받아 마무리된 것이야 내 사생아인 카리베르트다 부끄러워서 도저히 언급할 수 없던 일도 이제는 태연하게 말할 수 있군 난 켄니아 왕정의 귀족 혈통이었지만 가문이 정해준 삶에 불만을 품었지 그러다가 민간에서 몬드 혈통의 미인을 만났어 참된 사랑을 찾은거야 하지만 카리베르트는 이기적인 나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고생을 겪었지 난 한번도 녀석의 곁을 지키지 못했어 나중에 카리베르트는 내 앞에서 추추적으로 변했지 난 카리베르트에게 많은 빚을 졌고 이제서야 곁에 있어 줄 수 있게 된거야 그녀는 우리랑 흩어졌어 그이 아니야 사람은 가진 게 있을 때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지만 거의 모든 걸 잃었을 때는 남은 것에만 집중하게 되지 적어도 나에겐 아직 카리베르트가 남았으니까 공격하는 거 아니야? 공격해 공격해 밟아 밟아 밟아버려 밟아버려 자 밟아 밟아 야 안죽네 이 추출력 강한데? 뭐지? 우편물이었네? 뭐야 이것도 왜 이렇게 뭔가 많이 줬지? 아 잘자요 너도 이제 곧 자야겠다 잘자요 생일편지 왔네 잘자요 대치님 호박 네 마신 임무 지금 하고 있어요 저주를 풀 수 있을 거라 기대는 나네 하지만 그 약은 수맥 그래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켄니아 왕정 대석어있는 한 금서에서 봤어 그 약은 일곱 신의 힘을 빌리는 것 나도 소식적에 궁중 귀족 생활에 불만을 품고 그럼 난 힘이 신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제와서 금기 따위가 뭐라고 괜찮아 이해하면 됐어 아무튼 약을 합성하는 내 영수 우선 나도 졸리다 그리고 수미래에서 나는 특산물이 필요한데 혹시 갖고 있나 이름이 뭐였더라 거베용 곡이나 수미래 장비 다 있어요 다행이군 이건 내가 적은 뭐 없네 아니 이거를 썹 보너스로 뭐 주는거 없나 없구나 거의 초중반아 거의 초중반아 히메르가 너무 길어 그 나이다가 있다가 된다고 다행이 한데 약은 아직 이 약은 그러니까 일곱 신 약을 챙기고 근데 없는데 페이몬이 걱정이 안되나 그 사람이여 신상 이딴 것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니 신이시여 난 지도문도 모르고 당신을 진심으로 찬양하지도 않나 아 안돼요 시코네 다메다메 동료들은 재앙에 고통받았지만 그르메르 천 이 자리에 선 나이다 날 비웃을 자격이 있는 건 운명뿐이옵니다 운명뿐이옵니다 신이시여 제 혈통에 흐르는 죄를 인정하나니 부디 어린 생존자에게 약간의 연민을 베푸소서 내 아들 카리베르트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미쳐보기도 전에 마무리 되었사옵니다 이는 어린 생명이 맞이해야 할 운명이 아니옵니다 만약 신께서 하신 모든 일이 포악한 켄니아 사람의 고개를 숙이기 위함이었다면 기꺼이 이 고개를 숙이겠나이다 전 이 생의 모든 고집을 버렸으며 아주 작디작은 기적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부디 카리베르트가 다시 이 세계를 볼 수 있게 해 주소서 비나이다 신이시여 못난 꼴을 보였군 이제 가자 그래 못난 꼴을 보였군 이제 가자 그래 아 일곱 신상을 못하는구나 떠나기 밖에 안되는구나 그러면은 잠깐만 텔레포트 아 텔레포트도 안되는구나 야 야 폐인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이게 아닌데 어떻게 했더라 아 스페이스구나 ő 이상 courage 야 아 와 초락 천 아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개가 있구나 지금 이 히메르 시리즈는 다 시간하고 관련이 있네 카리베르트, 제발 대답해 보거라 난 니가 태어난 걸 지켜보진 못했고 너랑 니 엄마가 고생할 때도 미처 곁을 지키지 못했지 하지만 지금 아빠가 여기 있단다 그동안 니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아직도 나에게 화났느냐, 카리베르트 이미 깼는데 단지 나랑 얘기하기 싫은 것이냐 내 잘못이다, 카리베르트 날 용서하거라 제발 뭐라고 말이라도 해버려 제발 신이시여, 대체 뭘 더 바라는 겁니까? 제 모든 걸 앗아갔는데도 당신들 앞에 비굴하게 무릎까지 꿇었는데 이 목숨을 바치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했잖아 역시 믿으면 안 됐어 신에 관한 건 다 안 믿을 게 못 돼 환상을 품지 말아서 해냈어 신은 단 한 순간도 인간의 편에서 다른 이유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런가? 포기해 절대 포기할 리가 없지 그래, 니 말이 맞다 여기서 카리베르트랑 50년,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헛 그럼 약을 더 만들 약의 핵심은 변이 버섯이니까 조금 저 밭에서 심은 거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혹 우리가 제사를 지는 신상 옆에 폭포가 난 카리베르트를 더 관찰할 테니 니가 돌아오면 버섯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래 시간 빨리 그래 오후 2시가 된다 시간 빨리 그래 오후 2시가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되 거야 그쵸 레알 기저 운명을 조롱할 자격 적이야 적 아니겠지? 이 적 아니네 그러니깐 적도 안 뜬다 운노의 바람 운노의 바람 흠 자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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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나오마 진짜요 젠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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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잠깐 지키고 있어. 특히... 숲의 순찰자가 집 가까이 오지 않게 조심하... 그럼 금방 가... 아니... 이따가 조금 아플거야. 지식을 똑바로 막고 싶어서 얌전히 쓰라고! 아... 퀸신은 약간 적응이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퀸신으로 하다보니까... 뜨끈뜨끈하지? 흐흐흐흐흐흐흐 오, 조미지가 잘 들어간다. 무슨 일이지? 아, 그래요? 니가 있어서 다행이군. 혼자였다면... 숨어서 참... 비료는 구했어. 버... 이제 버섯을 채취해서 방금 했던 대로 약을 다시 만들면 돼. 해봤으니 익숙... 편이버섯 박성 그렇죠. 뭐든지 다 이끄진게 인간 맞죠.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밭에서... 엽... 니 말이 맞아. 그래서 생각만 했을 뿐이야. 약 만드느라 수고했어. 절... од 다행이다. 퓹! 도착했으니... 자 잠깐 방금 저건 카리베르트인가- 큰일이다 약을 만드느라 정심팔린 사이 카리베르트가 나가나봐- 하하하하하 소리야죠- 귀찮아 그래도 때려 때려 어깨버려 좋아요옹 영상이 나오겠구만 눈 여는 아주 아주 부셨네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게 이제 안싸우네 뭐야 때려도 죽진 않아 아 때리면 내리야 나는 너희랑 싸울 마음이 없단다 그냥 갈게 이렇게 아 자연시만 꿀꿀했어요 어 진짜요? 이건 워프 장치인가? 무슨 힘으로 드디어 여행자가 말을 한다 내가 렉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그래서 조용히 계셨구만 그냥 잡아야되는거야? 확신이 수축금은 아니니까 잡아도 관계없겠지 해 귀찮은 것 히아 히아 수축 알아요 일부러 안한거야 일부러 일부러 안한거야 일부러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부러 안한거에요 아 붕괴스타일 잠깐 했었다가 접었어요 붕괴스타일이 저랑은 좀 안맞는 게임이거든요 이곳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손에 손잡고 퍼져라 끓었네 끓었어 더 크게 물꽂이잖아 사람이여 끝난건가 됐어 아 저기랑 연결해야되는데 여기가 다쳤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돼 위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 없잖아 못올라가는구나 됐다 어쩔수없다 그러면은 아까 추추종 있는대로 아까 여기였지? 오케이 내가 왜 천장에 있지? 방이 뒤집힌건가? 아니면 중력이... 테이몬이 얘기할거를 테이몬이 얘기할거를 테이몬이 얘기할거를 테이몬이 얘기할거를 테이몬이 얘기할거를 없네 다시 워프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왔어 아까 열어놨기 때문에 바로 차가올라공한적 없어 됐어! 죽기 이제 떨어지라고 하는거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걍해 행자 먹기가 가장 많이 나오면 단점 왜 행자 먹기가 많이 나오는데 단점이에요 다시 들어가는건가? 같이 할 수 없는거 아 여기구나 음 이제 비경까지 왔으면은 이제 이것도 거의 끝나가지 어 복식금이 나왔네 멈춰라 인간 그대들은 운명의 탐구를 허락받지 못하였노 굳이 알현하겠다는 것이냐 알현? 그래도 상관없다면 그대들께 운명의 시련을 획득 끝났지 넌 안돼 흠 보정 흠 흠 흠 속세를 내려볼증이 흠 흠 질포올당 흠 아참참 흠 흠 흠 흠 내리야 뜨끈뜨끈한 전부다 새인다고 올림프의 고리 용로의 바람 흠 하 와 불 안쌌어? 흠 끌었네 끌었어 우리집에 놀러와 흠 흠 흠 벌레 주제 무험하구나 흠 흠 벌레 주제 무험하구나 흠 용 mocking 돌아와 흠 archy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해 mortgage converts 서로 버텨라 끌었네 끌었어 똑바로 서야할걸 사람이야 하찮군 하찮 내려야되 더 크게 울버지잖아 아 네 해야죠 방금 그 녀석은 대체 뭐지 아주 아주 완벽해서 감탄을 정교의 생명체로군 다있네 나란히 있어요 확찬으로 따라오라고 한적없어 에군 타파 에너지좀 채우자 존나 파루잔 6돌 10패 이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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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채웠구요 좋아요 편안 문명의 끝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 난 몇돌이지 아 아 이거 그 층간건연에서 봤는데 생년이야 왜 무릎을 꿇느냐 공포와 미지의 무릎을 꿇는 것이냐 생년이야 왜 무릎을 꿇느냐 난 신이 아니다 그저 죄인일 뿐이다 죄에서 탄생한 순결한 꽃이여 난 그대의 운명을 안다 니 모든 억울함을 억누를 필요도 모든 거짓말을 참을 필요도 없는 이라 초연한 존재가 되어라 주어진 운명을 전부 뛰어넘어라 난 시간에 뭐야 뭐야 우와 얘 죽을 것 같은데 패드로 오겠습니다 빙고 죽었습니다 카리베르트 별일 없었구나 천만다행이야 맞네 그러니까 얘 지금 불사였다가 불사의 그게 이제 그게 방금 일은 운명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지 맞네 불사의 저주가 해결이 된 거네 저주가 아닌데 따뜻한다는 마치 날 인도하는 것 같더군 내가 그것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그게 제사랑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니가 뭐라고 하든 난 시도해 볼 거다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봐야 주라고 한 건 너였잖아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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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진짜? 인간으로 돌아온 건 아니겠지? 아pla 어 카치 ав 세상에 이건 기적이야 봤지 효과가 있어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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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을 한다고 엉마 는요? 흑 엄마는 하 카치 카치 카 일단 날 버렴 내가 누군지 알겠지? 네 아빠잖아요 구원, 이게 바로 구원받은 느낌인 것인가? 카리베르트, 몸은 괜찮니? 정신은 맑고? 네, 긴 잠을 잔 것 같아요 꿈속에선 나가기 무서워서 작은 방에 숨었어요 나가기도 싫었고요 제 몸, 제 몸이 왜 이래요? 이게 저예요? 아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황하지 말거라, 아들아 실은 네가 잠들어 있을 때 아빠가 널 동화 세계로 데리고 왔단다 이 세계에는 켄니아도 우리의 터전도 없지만 붉은 하늘과 종말 같은 재앙도 없지 넌 작은 마무리의 모습으로 아빠랑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제가, 제가 죽은 건가요?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 카리베르트 네 팔에 엄마의 스카프가 있단다 엄마가 아직 널 축복하며 지켜주고 있는데 죽었을 리가 없잖니 그런 거였군요 그래, 막 깨어나서 조금 혼란스러울 테니 일단 여기서 푹 쉬고 세상에, 마상에 참, 이걸 명심하거라 가면을 벗으면 안 된단다 어? 왜? 알겠지? 가면은 절대 벗지 말아라 네 이제 바로 벗지 딱 보니까 가면을 벗겠네 그 거울을 보겠지 그러면 그 거울이 깨졌겠지 치추족이 그 거울을 보고 그 거울로 깨트린 거지 이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네 그래서 그 거울이 왜 깨졌는지 보면은 이거는 약간 과거라고 했던 게 이해가 되네 맞네 거울을 본 거야 이 치추족이 가면을 벗고 거울을 보는데 그리고 나서 얘가 미쳐가지고 거울을 깨고 이제 막 어떻게 되겠지? 아니야말로 위대한 신이시지 일곱 신 따위 아는 딸 그 신비로운 힘에 사로잡힌 것 같아 아닌가? 분명 내가 경건하게 무릎 꿇고 경배한 덕이겠지 안 그래? 아 그러고 보니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감사의 기도라는 것을 해야겠지 신에 대한 예법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꼭 감사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죄인? 이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니가 신님에 대해 뭘 안다고 모독하는 거야 너도 그분의 힘을 목격하지 않았느냐 일곱 신이 그런 기적을 내린 적 있나? 필시 일곱 신보다 더 높은 신이시다 죄인이라니 됐다 니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신앙은 변치 않아 난 감사 기도를 하러 갈 테니 안 따라와도 된다 음 아니 근데 이러고 나서 저기 페이몬이 걱정되지도 않나? 아직까지도 페이몬이 안 돌아왔는데 하늘을 내려볼 테니 히앗 내려 사람이여 사람이여 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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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헷갈려 이거 티였구나 질풍을 따라 내려 이제 후반이네 아예 이것까지 마신 업무 마신 임무 끝내고 나서 자야지 내려 속세를 내려볼 테니 알겠습니다 소리도 딱히 소리도 승병 도움이 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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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병 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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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들어가자. 에너지 채우면서 가자. 어, 안녕하세요. 곧씨라니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엄청 늦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경배하던 최추적도 사라지고 없어! 설마 다 환각이었나? 잠시 정신이 잃은 것 같네요. 주무세요! 저도 이거 끝나고 벌써 갈 거예요. 그것이 사라진 의미가 있겠지! 언젠간 반드시 다시 보게 될 거야! 신! 원신하고 싶다, 원신하고 싶다. 어떻게 된 거야! 카리베르트는! 아니, 카리베르트가... 설마 누가 왔었나? 아니다. 문은 멀쩡하고 주변에 누가 남긴 흔적도 없어. 큰일이야! 카리베르트가 그 모습... 잠깐만! 뭔가 건드린 흔적이 있는데! 그리고 거울을 봤겠지. 설마... 가면을 벗고 거울을 봤겠지. 그리고 거울은 깨졌을 거고. 맞잖아! 맞잖아! 거울을 본 거네. 거울이... 깨졌다... 카리베르트는... 분명 가면을 벗고... 자기 얼굴을 본 거야... 아... 딱 상상한 그대로인데... 말을 듣지 않는 아이로군... 어서 쫓아가야 해! 말을 듣지 않는 아이로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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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프다! 내가 이 방향으로 간 것 같구나! 계속 쫓아가자! 이렇게 오면은... 여행자는 굉장히 오지랖이 넓... 넓다는 걸 알 것 같은데... 카리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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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 것이냐! 왜요... 왜 미안해요... 아빠를 잘못 만났구나... 이런... 숲의 순찰자인가? 시란... 거기... 누구지? 못 본 얼굴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추추족을 봤나? 이쪽으로 간 추추족 말이야!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 괜한 문제 일으키지 말고! 내가 묻고 있잖아! 추추족을! 뭐... 뭐야? 왜 그렇게 흥분하는 건데? 추추족은 사방에 널렸잖아! 당연히 본 적 있지! 맞아! 방금 저쪽에서 어리버리한 몇 마리 해치웠는걸? 네... 네이... 망할 숲의 순찰자들이여! 일곱신의 백성들이여! 카리베르트의 목숨을 낳아간 대가를 치르거라! 뭐야? 오만한 외국인 주제에 숲의 순찰자를 도발하는 거냐? 히... 숲의 순찰자놈들! 히... 야... 둘 다 지... 제압한다고... 쫄았어, 네 명이... 추추족 몇 마리를 해치웠을 뿐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 영문을 모르겠어... 이놈들아! 그 가여운 것이... 마귀 이생을 회복했네... 히... 어떻게 이럴수가... 숲의 순찰자... 정령... 하나도 놔주지 않은 거냐? 전부 다 해치운 것이냐? 정말 이상한 녀석이군... 알았어 말해줄게... 내가 혼자 이탈해서... 볼리보러 갔을 때... 우연히 추추족 한 마리를 만났어...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그 추추족은 저기가 없었고... 멍하니 저쪽으로 가길래 내버려뒀지... 그래... 다행이군... 다행이야... 크림 유니콘트... 예 알아요... 카리베르트를 찾으러 가자... 이봐... 그냥 가는 거야? 흐... 아주... 여기 찐 줄 알아 임마... 어... 저기 있네... 안녕... 안녕... 밟아주겠어... 어 뭐야... 아니... 밟아주겠어 떨어틸려고 했더니만... 카리베르트... 카리베르트... 멈추거라... 나다... 허... 아빠다... 니가 무얼 봤던지... 그건... 그건 다 환각이란다... 인정이라냐... 다 거짓말이야... 아빠가 말했잖니... 여긴 동화 속 세기라고... 그건 헛것이란다... 떨어져서 죽는거 아니겠지... 설마... 내 현상 그대로 나오게 하지마라... 진짜... 카리베르트... 어떻게 된 일이지... 카리베르트는 이성을 회복하지 않았나... 쓰읍... 내 말을 알아들을텐데... 카리베르트... 같이 집으로 가자꾸나... 허억... 설마 아니겠지... 떨어지 마 진짜... 안냐... 아니야... 뭐 아니네... 아빠... 하... 카리베르트... 아빠... 이건 너무 잔인해요... 아니... 다 내 탓이다... 카리베르트... 다 내 탓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 모든게... 너무 잔인해요... 아빠... 그래... 그런거였어... 이제 알겠군... 아... 이츠조... 아... 깼구나 여행자... 너에게도... 이 기쁨을 공유하고 싶었던 참이었어... 기쁨? 아... 아니... 이제 널 여행자라고 부를 필요가 없겠지... 진작에 네가 누군지 알아봤으니... 난 진작에 널 알고 있었어... 얘기하면서 확신을 얻었을 뿐이지... 당연하지... 넌 고귀한 존재니까... 우리 모두를... 다 알리가 없잖아... 게다가... 난 가명을 됐어... 아이들은... 내 옛 시종의 이름이지... 내 진짜 이름은... 클로타르... 클로타르... 알베리히... 어? 너도 봤겠지... 그... 카리베르트의 힘은 네가 말한... 죄인의 힘과 똑같았어... 그쵸 K야... 그니까... 그리고 지금 확신이 드는군... 그 힘이 바로... 심연이지... 잠깐만... 그러면은... 그 츄츄가... K야였던 얘기잖아... 결과적으로는... 그 츄츄가 K야였고... 아버지... 나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입양을 받은 거잖아... 그렇게... 그런거 아닌가? 아닌가? 너무 상상력이 앞서갔나? 아닌가? 다 맞춰가지고... 그것까지 맞을 줄 아는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이제 자신의 운명을 다시 짤 수 있어서 다행이야... 예 저거 원래 츄츄족이었던 거잉... K야는 츄츄족이었던 거잉... 그 또의 슬픔에서 탄생한 그는... 운명의 배터리... 근데 자기 아들이 떨어져 죽었는데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 위험하고... 불길하다라... 니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군... 심연을 보정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다들 니가... 켄이야의 힘과 희망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지... 니가 바로... 심연의 상징이었고... 상상과 인지를 초월하는... 신비를 대표했으니까... 심연을 장악하면 켄이야는...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린 그런 미래를 동경했고... 널 그렇게 우러러봤어... 하지만 넌... 우리에게 무얼 가져다 주었지... 켄이야의... 공주님... 또 영상 나오겠구만... 아... 방금 날... 뭐라고 부른거지...? 이제 여행자가...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알베리이를 말하는건가... 그는 심연교단을 창립하고... 심연을 향한 신앙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 그러네... 하지만 불사의 저주는 육신과 정신을 고문했고... 그가 믿던 심연도 그를 구원해주지 않았어... 백년이 지나자... 그는 완전히 미쳐버려서 행방이 묘연해졌지... 하지만 알베리이는 많은 문제를 남기고 갔어... 예를 들면... 너희가 만난 뒤집힌 불결한 신상도... 그가 한때 심연의 힘으로 만든 신비로운 선물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안그러면 심연교단의 공주가 되지 않았을테니까... 여행자... 괜찮아? 표정이 이상해... 흠... 클로타르의 아들... 카리베르트의 상태는... 그것과 연관이 있었겠지... 다만... 네 가족은 그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 그때 이미 결심했나 보군... 그래... 녀석도 혼자서 오랫동안 고민했겠지... 그 사건이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었군... 무슨 일이지? 뭔데? 남성 욕을 한 고랑 여성 욕을 한 고가 같이 묻혀있었고... 흥미로운 점은... 남성이 묻힌 시간이 여성보다 훨씬 늦다는 거야... 손에 스카프도 주고 있었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시신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뭐? 그럴 리가 없어... 클로타르 알베리가 불사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며 모를까? 흥...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기억 속에서 찾을 것도 있고... 와 충격이다... 일단 여기서 헤어지자... 어... 또 가려고? 우리랑 같이 가도 되잖아! 일단은 흩어져서 움직이는 편이 좋을 거야... 그 녀석이 널 봤을지도 모르니까... 그 녀석? 그래... 녀석이 누군지 짐작이가... 그건 내가 단서를 합쳐서 확인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 시계가 물어 익으면... 다음에 만날 때 알려줄게... 근데 그 녀석이 여행자를 봤다며... 어떻게 본 거야? 정말 그 녀석이라면... 그런 것에 제한되지 않을 거야... 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럼 대화는 이만 마치도록 하지... 너도 푹 쉬어할 거 같으니까... 다음에 보자... 으이... 대인 녀석 또 가버렸짠... 응? 왜?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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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완료! 어머나! 여행자가 페이먼을 알았어! 이건 범죄야! 이제 가장 일망이네...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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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그... 얄팍한 손내가... 드러났구만! 아! 남행자구나! 맞아! 남행자! 이것도... 웬만한거 다했죠... 이것만 못했지... 이거 하나... 이것만 잡으면 돼... 그 다음에... 장난감전쟁... 떴구나! 아직 안 떴구나... 3시간 후 개방이구나... 금유지수도 아마... 다 됐네... 아... 아 그래요? 이건데... 이래야지... 이제... 저여줄... 그니까... 음... 시구하셨어요... 하이이이... 저인 livres... 요 finance 네! 도전 요 예요... 알고 этим 사 kör 여름